안녕하세요. 서울과학의대 논술 2020 대비법인데 일단 인강 활용 가이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강에서 문제를 풀어보셨죠? 그렇죠? 풀어봤는데 10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2시간을 줬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진짜 부족해집니다. 100분 만에 세문항을 풀어야 되니까. 자, 시험일이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본도 토일에 있는데 이 학교가 월요일에 있죠? 그래서 살짝 피해갑니다. 그렇죠? 다른 학교와의 경쟁을 피해가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요. 44대이고 수능체제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집하는 과들이 별로 없어요. 일단 학생부 30%가 논술 70%고 최저학력 기준 없음. 자, 이제 여기서 세문항을 100분 동안 푸는데 인문, 사회과학 관련 통학 교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국어영역과 사탐 영역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반영 점수가 70%였는데 700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절대평가라고 되어 있죠? 상대평가가 아니고 점수를 끊어나간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끊어나가는 거니까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점 기준에 따라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어진 텍스트를 공통 주제로 묶어나가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종합적 하는 능력이 관건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종합한다고 했으니까 제시문과 제시문을 서로 연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와 EBS 문제집 등 이게 제시문 자체는 교과서나 EBS 문제집이니까 우리가 본 게 나온다. 특히 1번 문제 보면 우리가 본 시에서 나온다. 우리가 본 소설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인문, 경제, 문학, 교육학, 한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출제되는데 요 대학이 재밌는 게 한국사 문제가 자주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비교, 설명, 견해제시 유형이 강세를 띄고 있다. 다시 보세요. 뭐, 견해제시 하라는 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비교, 설명, 견해제시이니까 요약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글에 대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라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고 제시문은 보통 2개에서 4개를 주는데 1번은 2개를 주고 2번과 3번이 4개씩 줘요. 자, 그래서 제시문 개수는 총 10개입니다. 총 10개를 100분 동안 해결해야 되니까 사실 되게 빨리빨리 읽어야 돼요. 다행스러운 건 제시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제시문 간의 차이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2020 모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 제시문 가와 나는 1965년에 창작된 작품들이고 6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때 가의 ㄱ, ㄴ, ㄷ, ㄷ, ㄷ에 들어간 특징을 바탕으로 두 작품 속 화자의 현실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라 해서 무조건 이게 1번 문제 묻는 패턴이에요. 현실인식과 태도. 그러니까 기억과 미연, 시와 소설에서의 두 작품 속의 화자의 현실인식과 태도. 이거 묻는다. 이게 패턴화되어 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웠던 문학 작품에서 배웠던 그 배경 지식의 기초에서 풀면 곤란할 수 있다. 왜? 제시문은 기억과 미연을 연결해야 되니까 거기서 연결고리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방향성은 이미 준다. 방향성은 뭐냐면 가와 나가 65년대에 창작된 작품인데 그럼 60년대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 이게 이제 눈치껏 60년대 시대적 배경 가지고 가와 나를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힌트를 준다. 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 나, 다라 이렇게 4개의 제시문을 주고 이제 나, 다라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가에 제시된 식민사관의 어떤 부분을 비판, 극복할 수 있는지 서술하고 그리고 나, 다라로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뭔가. 600자로 쓰라. 여기서 이제 이 대학의 특징은 달랑 나누기 하지 말고 그냥 600자 쓰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3번 문제도 가, 나, 다라 4개 나와요. 근데 나, 다라는 예술 작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다양한 관점이고 예술에 대한 문제죠. 이건 이제 한국사에 대한 문제고 이건 예술론이에요. 가에 제시된 예술 작품의 가치를 나, 다라의 각각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글을 쓰라. 각각을 평가하는 겁니다. 비판형이고 이건 이제 설명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2020 모의는 여러분이 방금 풀어봤고 2019 기출은 어떠냐. 이것도 가와 나의 기억, 니언 딱 제시하고 부끄러움이라고 딱 제안했죠. 부끄러움에 대해서 쓴다 이거. 두 작품 속의 화자의 현실인식과 태도, 부끄러움에 대해서 현실인식과 태도, 패턴화되어 있다. 600자. 2번 문제, 가나, 다라를 모두 활용하여 예술의 자율성과 도덕적 가치라는 글을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술과 도덕적 가치, 예술론에 대한, 미학에 대한 책이 문제고 이거는 가나, 다라를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대안을 제시하라 이거입니다. 대안 제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문제 두 세트를 살펴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 제시문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해서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쓰라. 600자 쓰는데 이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쓰라 그러면 소론본론 결론이잖아요. 소론본론 결론. 이 말에 낚이지 말고 그냥 본론만 잘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주어진 맥락 안에서 글의 주제를 찾아 정리하는 게 출발점이고 그 다음 시, 소설 등 문학 작품이 주어졌을 때 배경 지식이나 사전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제시문을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분석해보는 거예요. 주어진 맥락 속에서 다시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시문, 그러니까 국어시간에 배웠을 때는 시 하나만 분석하거나 소설 하나만 분석하는 거지만 논술에서는 두 개의 관계를 따져서 분석하니까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이. 그리고 여러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공통 주제. 그리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비교의 기준 잡아내라, 그리고 비교 내용을 범주화, 묶어라. 그를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시간은 100분인데 시험장에 가면 허걱한다. 왜? 600자의 문제를 하나당 33분, 33분, 33분에 해결해야 돼요. 우리 600자를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번을 못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아다닙니다. 특히 1번에서 말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1번, 시 소설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막 40분을 소요하고 나면 또는 50분을 소요하고 나면 뒤에는 겁해서 막 날아간다고. 그래서 3번을 맞으면 미처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 대학의 논술 문제다 이거. 그럼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해. 그럼 작정하고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해서 끊어서 끊어서 빨리빨리 써야 되고 400자까지 썼다. 그 문제 포기하고 그 다음 거 써야 될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의 결핍 상태로 빠져버려요. 진짜 그래요. 진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지.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안 분량은 600자고 여기서 가급적 완성된 글이라는 맥락에 속지 말고 서론을 생략하고 그냥 본론. 묻는 말에 답변만 빡빡빡 하고 넘어가고 600자보다 모자라도 그냥 쓰라 이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3문제 다 쓰는 게 중요한 거다. 왜?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니까 최대한 득점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다. 포인터별로 최대한 득점을 많이 내는다. 답안 작성은 금정색 필기구인데 볼펜 사용하라 이거 볼펜. 여기 사인펜 가능하다고 해서 사인펜 들고 들어가면 안된다 이거. 번진다 이거. 볼펜만 사용하고 연필 샤프 안된다 이거.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능하다 이거. 이런 건 누구한테 주라? 연필은 샤프는 친구한테 주라. 그리고 답안지를 수정할 때 교정부호를 사용한다. 교정부호 정도는 캐스트에 올려놨으니까 보고 가세요. 답안지는 한 매만 사용해야 한다. 이거 중요하네. 답안지 한 매에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따로 있으니까 1번 칸, 2번 칸, 3번 칸 차례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한 매만 사용해야 되고 두 매 사용하면 무효입니다. 여백은 문제지의 여백. 문제지가 있으면 그 여백 연습장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무슨 느낌이에요? 여백이 굉장히 많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백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답안지 한 장 더 받았어. 어떻게 한다고? 그 답안지를 연습장으로 쓰세요. 그리고 한 장만 제출하면 되잖아. 뭘 고민해. 그죠? 뭐 연습지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영점 처리 기준은 뭐냐? 답 이외의 특정 표기 별표, 느낌표, 자신의 신호를 드러내는 거 나는 어디에서 합니다. 이거 우리 집 옆집이 청와대예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고 연필 사용 불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 불가능합니다. 답안지에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즉, 답안지에 지정된 범위 바깥을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서울과학의대 논술대비법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